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바이두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자율주행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유로 엔캡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그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실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평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가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그렇게 꼭 정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과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유로 엔캡이 테스트한 것은 고속주행보조기능 안전백업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 대의 차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인기차종 5개 차종의 데이터를 별도로 보조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평가는 유로 엔캡을 펼쳐서 모든 엔캡은 신차 평가 프로그램은 별 5개로 평가를 하죠. 지금 말해 보다시피 Very Good, Good, Moderate, Entry, Not Recommended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우리가 양산차, 레거시 자동차 업체 회사들이 안전성 평가를 받던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대부분 별 5개를 많이 받아왔죠. 경우에 따라서 표시가 별 4개로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상황에서 잠깐 짚어보자면 인기 모델 중에서 BMW i5 같은 경우는 보조지원 능력 그러니까 안전백업 등급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서 베리 고시란 점수를 받았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메세지 벤티 C클래스도 안전백업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동으로 가학길로 이동해서 정지하는 기능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서 폭스바겐 ID7은 스트랭 휠 접촉 감지력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반면에 운전자 얼굴 모니터링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ACC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볼보 EC40. 이 차는 지도 기반 속도 제한 정보하고 실시간 카메라 이미지 조합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데 반해서 곡선 예측 및 속도 조정 능력이 부득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BMW i5과 메르선 벤트 C클래스는 별 4개. 그러니까 우리가 별 5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 5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폭스바겐 ID7과 볼보 EC40은 별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많은 차종들이 별 4개, 별 3개를 받았는데 물론 별 하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BYD 아토 3는 평가해서 별 하나도 없는 랏 넥컴맨드도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이 속도 보조 시스템에서 도로 표지판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 안전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최소에 대해서 최소의 기준이 미달한다. AC 성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의 대차화라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또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조치가 없다. 자꾸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차 안에서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를 감지하고 운전자가 만약에 졸음이, 졸음다는 게 판단이 된다면 경고를 하고 그게 심해지면 차를 자동으로 갓길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분야에서 볼러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몇 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점에서 BYD 아토 3의 평가 결과는 종합평가 측면에서 권장하지 않음, Not Recommended, 의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담의 데이터가 별도로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 라이다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기도 하고 테슬라 FSD하고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화이웨이도 협력하고 있고 바이저 출신 엔진을 영입하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승인을 취득하기도 했죠. 또 올해 드림대에서는 인터넷 발전에 대해서도 해로운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엔드툴드 기술 중심으로 팀을 개편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프로세스는 인지, 분석, 실행 이렇게 또는 4, 5개의 분석을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이게 모듈 형태로 되어 있다면 지금은 인식된 상태로 그대로 한꺼번에 마지막 실행단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엔드툴드라고 하는 방식을 채우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좀 더 대응 속도가 빠르고 안전사고의 방침을 방치했던 그런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자체 컴퓨팅 플랫폼을 세 가지 보도를 운영한다는 것도 발표했고요. 또 이래서 내년 중반부터 시티 노아, 도시에서 적용되는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테슬라 같은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예정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 아트라가 지난 9월 달에 자동차 기업 디지털화 순위를 발표했었는 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일 내에 미국 업체가 5개, 중국 업체가 4개, 독일 업체가 하나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니우하고 샤워팽의 중국 업체는 가장 앞서 있고 지리하고 BYD는 6, 7위이고 그런데 이번에 BMW하고 메르세드 벤트가 NCAP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순위에서는 지리하고 BYD는 뒤집니다.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평가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자동차에 들어와서 그들이 아무리 IT 기술들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신들처럼 실제적인 상황에서 대응하나 분야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데이터의 오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더 검증돼야 되고 더 자세하게 알려져야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뉴스로 꼽은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1등이다 이렇다 하는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것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율주행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부하고 교통부, 베이징시 정부가 주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끌어들였고 목표는 반도체 개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화이지만 해도 지금 5나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역시 수율과 생산성 문제가 아직 입증이 안 됐죠. 검증이 안 됐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으로 이런 노력을 전개한다는 그런 중국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특히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니오는 현지라고 하는 칩을 공개했고 내년 1분기부터 7차에 합제돼서 사용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샤워평도 툴링이라는 AI 칩을 지금 한창 테스트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탑재 가능하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리오터도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새로운 실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뉴스가 이거 말고도 많죠. 중국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뉴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궁금한 것이 그들의 기술성, 기술 역량, 그들의 기술 수준 이쪽에 용역을 하자면 수율, 생산성을 얼마나 맞췄냐 또는 검증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만난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거나 행사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중국이 더 앞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검증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이두가 아폴로고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폴로고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죠. 그러니까 바이두는 마찬가지로 웨이무와 마찬가지로 차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베이징 자동차의 아크복스 자동차를 주로 사용해서 로보택시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이 약 5원만 하면 300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해외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웨이모가 현대 INO5에 그들의 6세대 자유주행 시스템을 탑재해서 로보택시를 만들어서 납품을 받겠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바이두도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게 그들의 6세대 자유주행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그 관련 로보택시 비즈니스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지금은 로보택시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웨이모가 구글이 그렇듯이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를 만들지 않고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를 바이두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미국에 진출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금지되고 전기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미국은 3개 도시에서 자유주행이 로보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중국은 10개 이상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서비스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실력을 과시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바이두만이 아니고 포니 AI도 유일 아이들도 지금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니 AI는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컴포트 그로라는 회사하고 양해각세를 체결하면서 새로운 단계를 접어들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 아이드는 로보택시는 물론이고 셔틀, 미니버스를 주로 많이 하는 회사인데 우브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또 다른 장계로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아랍에미리에 대해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우브하고 유일 아이드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랍에미리에 대해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웨이머를 통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봤고 연구를 해봤고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해봤지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랍에미리에 대해서는 특히 석유로 그동안 돈보로 나라들이 자율주행차라든가 미래 전기차제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버가, 위라이드가 주로 중국업체들이 중동업체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자본보다는 사실은 시장 침투가 더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중국이 당장의 자동차 회사들 물론이고 모든 회사들이 수익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수익성 문제를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해외 업체들하고 해외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물론이고 완성차 회사들하고 협력이 하나씩 넓혀져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큰 회사가 외의물을, 구글에 외의물을 둘 수 있고요. 중국의 바이듀가 있고 중국 화이웨이가 있습니다. 화이웨이도 이 관련해서 차를 만들지 않고 차 산업을 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꼽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죠.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대로 금방 발표한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항상 이것을 제식으로 표현하는데 분명히 어느 단계에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업체들은 그런 점에서 더 지금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BYD가 NCAP을 통해서 테스트 결과를 그렇게 나쁘게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둡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을 이루고 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간단하게 별정된 단계가 아니고 누가 시장을 장악한 단계가 아니고 그렇게 틀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 드렸습니다. 채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